짠! 너무 신기하다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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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이렇게 울어? 어? 조껍데기술 포첨대원 참완 숭이 막걸리 750ml 2900원 이거 미쳤나 봐 사이즈 왜 이래? 엄청 작아요 사이즈 차이 봐봐 너무 귀여워 이거 사야겠다 그렇게는 한번도 안해봤는데 아까 한 거 봉을 여기다 껴야 돼 이렇게 한번 껴 볼게요 아빠가 이렇게 해서 여기 먼저 걸고 그렇지 잘했어 대모드들이 잘하는 거야 대모드들이 그냥 제가 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 그렇지 다 찬다 깜짝 하늘 이거 좀 더니 뭐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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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장면 또 하늘 다 찬다 바로 찬다 다리 또 하늘 흐흐흐 흐흐흐 흐흐 짠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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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용량이 적으니까 세 번 마시는 거 없어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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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맛 아니야 바다 맛은 진짜 뭐 같아 흐흐흐 삼겹살 익힐 수시 완성되려면 좀 오래 걸려가지고 막창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갈색인가봐 너무 잘 익혔다 음 고소하지 응 흐흐 흑 흑 흑 우유 흑 흑 흑 맛있어 이역 흑 흑 음 음! 훈연이 너무 잘 됐어 참 한 송이 반려 전통주 불 냄새밖에 안 나 짠! 짠! 송이 냄새 엄청 많이 난다 약간 스프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맛있어 너무 탔는데 좀 짠! 이쁘지?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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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주춘 Floor 이쁘다! 이쁘다! 이거 마요네즈 해먹으면 진짜... 안 뜨거워! 안 씻으면 물 좀 그냥 걸려... 안 뜨거워! 아빠 입을 좀 열어줘봐 귀여워 바른이, 어디 가면 언니가 찾았잖아 뭐 되게 뚜껀네 귀여워 짠! 가만히 눈만 놀리고 있냐고 니다른 Dokkak 나를 먹으러 가고 아까뼉 두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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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걘 어디로 가출한 거야? 여기를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나 봐 대회하면서 이렇게 안에 있는 토끼들 들여다보고 막 그래요 계속 이 주변으로 동글동글 돌아다녀 다롱이 다롱이 토끼 봤어? 봤어 다롱, 토끼 못 봤어? 아빠 찬네 또 다롱이는 아빠 껌딱지예요 아버지 화장실 가셨는데 엄청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하루는 토하고 있구멍 아버지 거 뭐야? 엄마가 키워보니까 감사합니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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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거워 어저께 고구마 남은 거 오늘 익히려고 또 일부러 고구마 때문에 불 피웠어요 아버지도 고구마 냄새받고 딱 왔네 다 먹었어요 안녕 하롱아 큰일 날뻔 했다 좀 늦었으면 못먹었어 조금만 짜게 봐 맛있게 생겼다 봉지 위에 얹어놔 놓고 잘 놓고있어 소장 도로로 가는 줄 알았더니 그늘진 숲으로 걸어가요 길이 참 예쁘다 아랫춥건 여긴 또 안 추워 왜 그늘인데 안 추워? 무지개서 천재 천재였던 것이다 도로 맞았는데 그 생각을 잘하니까 다롱이가 쳐다본다 다롱이가 기다렸어요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는지 모르고 크록스 신고 와가지고 불에 걸렸었어요 다리 엄청 잘 보이네 와 여기 너무 잘 보인다 저기 가는 거예요 저희가 되게 오래전에 다롱이 티셔츠를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한번도 넷이 입고서 사진 찍은 적이 없어서 이번에 찍으려고 다 입고 올라왔어요 근데 제 동생은 이 티셔츠가 아깝다고 집에서 그냥 마티로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어요 짠 네가 다름이 안 와 글씨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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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곡이 보이니까 너무 좋다 흔들려 아버지는 도망갔어요 근데 이럴 줄 알았어 근데 고도가 그렇게 안 느껴지는데 나는? 응? 가지 가지 여러 가지 어? 저 꺼져 주실래요? 오 아까 저기 도로 위로 지나갈 때 거기에만 아래쪽에 그물망이 있고요 이런데 산 같은 데는 그물망 없어요 여기는 떨어져도 안 받쳐줄 건가 봐 내려가는 길은 계단 데크예요 고소공포 중에 있는 저희 아버지는 밑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아롱이 아파요 아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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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진짜 깨끗해요 아 시원해 여기 포프가 떨어지니까 여기만 시원해 다위가 진짜 멋있어요 이야 여기만 해도 물이 꽤 깊은가 보다 되게 뭔가 선지구든 거 같은 거 제가 생각했어 대박 찝찝뿡 바위로 조금 걸어오니까 발 다 말랐어 큰 바위가 많으니까 여기서 암벽등만 매트 이렇게 큰 거 밑에다가 깔아놓고서 막 바위 타고 계셔요 이렇게 밑으로 어려운 바위 있잖아요 그런 거 연습하고 계시더라고요 여기도 하고 계신다 전가에 올라왔는데 여긴 사실 볼 게 없는 거 같아요 아래쪽에가 훨씬 예뻐 죄송합니다 차량하고 계셔가지고 어서 빨리 내려가고 있어요 다룽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다룽이 하나도 안 무서워 다룽이 하나도 안 무서워 다룽이 하나도 안 무서워 저 밟았을 때 기분이 너무 싫어 물을 먹을까요? 물을 먹을까요? 도로 저녁이 하나도 안 무서워 바람이 하나도 안 무서워 랩이 하나도 안 무서워 딱이야? 응 딱이자 딱이자 안말이다 딱이잖아 집중해서 그럼 집중해서 집중해서 진짜 한입 후렴 오늘의 집중요옥 늦게 다행히 도착 다행히 도착 핑크뮬리가 있는 것 같아서 내렸어요 근데 나 여기 아닌가? 여기가 아니래 왜 아빠는 차 타고 가고 우린 걸어가래? 우와 길을 이렇게 해놨구나 엄마 이리 와봐 여기서 봐야 진짜 예쁘다니까 와 진짜 예쁘다 저쪽에서 볼 때랑 틀리지 이렇게 봤을 때는 보라색인데 뒤돌아서 보면 핑크색이야 여기 손나봐 느낌이 이상해 팜어머리 뽀글뽀글 말아가지고 거기다 손집을 하는 느낌이야 너무 예쁘다 근데 색깔 아우 세상에 배워도 그림이다 진짜 이걸 보려고 한다고? 아빠 나 험망해 가로기 꼬리에 핑크뮬리 묻었다 진짜 너무 예쁘다 그림 같아 저희는 일정 마치고 지금 큰엄마댁에 놀러왔어요 오자마자 다롱이 완전 떡실신해가지고 쉬다가 다롱이가 오늘 흥가를 안 해가지고 산책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큰엄마댁에서 저녁 먹고 사촌언니들 집에 가서 살 예정이에요 사촌언니들 집에 가서 살 예정이에요 일찜 모자 쓰고 수박에 똑같아요 아니 형이 그거 언제 왔었냐고 다롱이는 아빠처럼 생긴 사람을 좋아하는게 분명해 다롱이는 아빠처럼 생긴 사람을 좋아하는게 분명해 다롱이는 아빠처럼 생긴 사람을 좋아하는게 분명해 발음 만지면 안 돼 발음 뺀다 우리가 먹고는 안 돼? 우리도 아끼고 생긴다 우리도 아끼고 생긴다 너무 아까워서 아끼고 생긴다 알밤 되게 많아 귀여워 사촌언니들이 농사짓느라고 바빠서 알밤을 못 줍고 있다고 해가지고 다같이 지금 알밤 주우러 왔어요 아 그리고 제가 예전에 으름이라는거 한번 말씀드린적 있잖아요 키위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익으면 벌어져가지고 안에 애벌레처럼 생긴거 있다고 그것도 지금 한참 익을때여가지고 한번 찾아보려구요 안넘어지게 조심하세요 여기는 권총도 많으니라 권총? 권총이 있어? 벌써 많이 주웠네 응 잘했어 오우 많다 나 꽝인데 꽝이야? 꽝한테도 이렇게 신경을 썼다니 꽝한테 신경을 썼다니 담송이를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구만 이게만 붙으려면 안 되죠 어? 안 벌어졌네? 응 안 벌어졌어 이게 으름이에요 진짜 키위 비슷하게 생겼죠 오우 와 근데 막했어 아깝게 아깝게 잘 썼다니 오우 오우 맛있지? 왜 근데 왜 맛이 없는거 같지? 아무 맛이 안나요 맛이 어떤가 집에 먹지 아하하하하 안달아? 아무것도 안달아 내가 먹어봐야 알겄다 좀 덜달구나 아니 안 익어서 덜달아? 안 익어서 덜달아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누가 봐도 맛이 없는데 지금 맛있다고 거짓말했어 맛있기라도 아까는 오늘부로 잘렸어 거짓말해가지고 맛있기라도 와 이거 진짜 이쁘다 꽃잎이다 꽃잎 생긴게 이쁘게 아이고 이쁘다 나도 왕 큰거 완전 큰거 이렇게 속에 씨가 있어요 엄청 달아 엄청 달아 진짜 달아 진짜 달아 이제 씨는 씹으면 안돼 진짜 맛있어 내년 이맘때 먹어야돼 어 이거 다 남부로 팔아먹어 헉 많이 떴어 귀여워 슬그머니 꽉 눌러 귀여워 아주 큰거 따왔어요 오늘 먹는 것들이 제일 달아 많이 넣О 너도 녀휘 잘 움직였 пер remembering 어딘가 안 닿아서 못 털어 언니 제가 열심히 일한 거야 여기 Spit verk 벌리 eyebrows 이 봐 daughter 이거 tribute 거치네 오오~~ 오~~~ 오 남성 때문에 ㅎㅎㅎ 아까 바람 불 때 진짜 막 웃어소 떨어졌거든요? 근데 막상 주우려고 하니까 없어요 이거 왜 가 얘 이거 이거 아직 안 벌어진 거 이런 거 봐 rat Job 그래 근데 얘도 너무 이쁘다 Clair 와fps가나 이거 지금 퍼포먼스 장난 아니었더라 그럴모 bu tribMcPod 맛 가시가 민들민들해지고 있는데? 너무 깨끗한거 아냐? 뜨뜨뜨떼 나갔어 사람도 앞뒤가 더 커서 저기 들어왔나봐 이거 별로 안앞아 엄청 가려워 와 쟤는 귀가 하얀색이야 저기 엄마가 하얀색이야 쟤가 날아야 어머머머 여기 있네? 새끼 여기있다 뭐야? 정수리에만 하얀색 털이야 어 여기 어떡해 막 빨아먹어요 당긴다 당긴다 봐 반지러워 어떡해 우연줄 알고 빨아먹나봐 채연아 이렇게 안하고 얘네들은 그거 했었어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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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신기하다 어 너무 신기하다 우와 엄청 귀 하얀거 처음 봤어요 너무 신기해 엄마 아빠도 처음 봤대요 여기 인간 영소들이 이렇게 자꾸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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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잖아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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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하게 보이소 이거 원 아니야? 몰라 여기 상류쪽에 예전에 광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거기서 막 은같은거 내려온거 아니냐고 막 우와 호연 대박 예전에는 여기 추심이 깊은데도 몇군데 있어서 물놀이 많이 했는데 광산이 생기고부터 위에서 막 흙이 떠내려오니까 수심도 약해지고 속도 좁아지고 광산은 이제 없어졌거든요 많이 바뀌었어요 저 어릴때랑 반짝거려 유리? 유리야? 이게 뭐야? 이게 뜯으니까 뜯어지더라고 이게 안 뜯어지면 돼요? 안 뜯어지면 돼요? 이거 아니야? 어머나 날라갔어 못찼어 어머나 날라 정작 왜 이렇게 좋아? 신발 벗고 가는건가 봐 아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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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롱아 여기 맘에 들어? 너무 예쁘지? 에구에구 미끄러 이번에는 다롱이를 포함해서 갑자기 저희 가족이 캠핑을 하게되는 바람에 많은 준비를 못해가지고 좀 정신이 없고 어설펐을 것 같은데 그래도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구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데 같이 가요 안녕